자 뭐 나올까요? 아하 일단은 빨룡 하나 가구요 이러면 빨룡 가자 여기 빨룡 하나 가고 살짝 아쉬울 것 같으니까 센트리 하나 가구요 자 센트리 한 마리 더 이렇게만 그냥 막지 않냐? 위슥 갑니다 막을 것 같애 이거 솔직히 못 막걸리 없잖아 빨룡 센트리 막음 막지 않을까? 아 아사티 어파래 동이 없는데? 4티어를 업하래요 오케이 4티어 업을 하라고 여기 깔구요 위슥 찍고 4티어 업을 하래요 오 이거 나 이거 처음 봄 뭐입니까? 버닝그라운드 그린드래곤 오 그린드래곤 처음 본데요 저 그린드래곤 다음에 오너냐 위치 닥터랑 이거 갈 생각하고 로데까지 지으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되게 세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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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데에 지어주고 위닭은 버려요 위치 닥터는 버려요 땅땅 로데에 지느면 돈이 안되겠죠 나라면 버려요 오케이 자 위습 저 같으면 위습 오케이 로데가 돈이 되나? 로데 깔고 사람마다 취향들이 다르군요 팔면 손해 아니에요? 스케일 중에 금화 모양 네 네 네 아 그런게 있군요 아 그런게 있구나 아 글몰았네 세파가 그거였구나 위트웨건 가고 네크롬에서 가고요 일단은 위습 위습몰입니다 위습이랑 럼타고요 되게 좋다 지금 오케이 되게 잘 잡는데요 2라운드죠 이게 위습 타고요 계속 땡땅 그 다음에 미트 미트가 미트 미트 좋아해요 아직도 미트 너프 됐다고 짓지 말라고 오케이 네크롬에서만 한마리 가죠 하나 둘 하나 없는 유닉 와 그렇게 너프 먹었어요 원래 엄청 좋았는데 미트가 왜 너프를 많이 먹었나봐요 다음에 하디스 업그레이드 해줘야되나 짠 위습만이 딱 쭉쭉 탑니다 호크 업그레이드는 그린드래곤이 되게 좋네요 오 처음 알았네 뜬 뜬 뜬 럼 한번 타고 다 뭐 나왔냐 캡틴이랑 호크 또감 한마리는 또감 호크 좋은거 같기도 하고 갠 보통 3,4,4까지 쓰고 아 파라요? 아 파라 파는구나 아하 좋군요 초록용 아하 아 나중에 파는거군요 이렇게 초반에 쓰고 아하 아 그런 용도로 쓰이는 캡틴 넣고 그러면 호크는 팔아 버리죠 아 오버럼 오버럼 갑니다 오버럼 야 이건 좀 심하게 오버럼 인데 아까보다 아 아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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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많이 먹음 오케이 제가 많이 먹어서 부자가 될게요 이거 하데스 좀 하데스 갈까요 음 일단 캡틴 캡틴 깔아주고 4,6,7,7 4,6,7 하데스 업그레이드 해주죠 그리고 일단 럼 타줍시다 그린 드래곤은 이제 필요 없다니까 팔아줘요 자 윗을 뽑아주고요 땀란도 뭐 없지 여기다가 이거 업그레이드 어 그릇 안되네 하데스 하데스가 뭐 알아서 잡겠지 괜찮겠죠 어 괜찮아 음 괜찮아 피 피 좀 깔걸 그랬나요 봅시다 4라운드 하데스가 다 잡아줄거야 오케이 하데스가 뭔가의 소환을 어 저글링 와 저글링 되게 좋아졌는데 뭐야 저글링 이모리스? 저글링 이모리스? 와 완전 좋다 하데스 그 하데스 완전 좋네요 콜라베어 가고 어 그래도 되게 좋네 하데스가 근데 어 잘 막아줄거 같아요 오케이 육라 선팡 피싱이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타운 업그레이드부터 하고요 레이지까지 가자고 하네요 약간 좀 뭔가 각오를 좀 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윗습 넘 타고요 훌라 업그레이드 하고 예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어 또 뭐 갈거 있나 갈거 딱히 없는데 지금 와 잘 맞겠지 뭐 알아서 폴라베어 있고 하댓스 있어 네크로맨에서 도움 안되겠지만 일단 있으니까 잘 막을거야 오케이 오케이 믿음을 가져요 프로돈 지으래 프로토 오 아 못막음 프로톤 일단 지워줄게요 지으라니까 아 맞다 공중 이몰이 안되지 아 맞다 공중 이몰이 안되네 생각해보니까 자 프로톤 깔아줬습니다 자 럼을 뭐가냐 240 와이번 가네요 와이번 240 남겨두고 가라는건데 뭐 어떻게 되겠지 다시 차겠지 사람인데 와 라운드 끝날 때까지 240 찰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풍맨 또 가고 싶 가고 싶 갈게 없는데 프로톤 업그레이드 해줘야되나 풍맨 한마리 넣을까요 몸으로 풍맨 한마리 넣자 풍맨 한마리 넣을게요 자 연초님 많이 놓쳤고 좀 와이번 한마리 더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와이번 한마리 더 갑니다 짜잔 여기는 내가 돈을 좀 먹어야돼 좋아 좋아 꽤 많이 먹었어 이 정도면 됐고 풍맨 한마리만 깔아줄게요 풍맨 깔아주고 이 업그레이드 아 타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프로톤 업그레이드 해줄까 데미지 자체는 좋긴 한데 일단은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다른건 딱히 갈게 없어 그치 풍맨 한마리 더 풍맨 한마리 더 풍맨 한마리 더 풍맨 한마리 더 갑니다 이걸로 2 2 2 2 2 스틴 레이지가 필요하거든요 얘 한마리 보내고 아 아 레이지 아따 레이지 제가 가면 돼요 자 보면은 왜 안쓰지 레지 레지 가래 오 레지 씁니다 저쪽도 왔는데 6라인 근데 저쪽도 6라운드에 꽤 왔어요 칠 나오더니 이번엔 6라운드 갔다고 다음엔 오라 갈려고요 조용히 하세요 하하하하 다음에 오라 갈려고요 아이스트로 깔아줄게요 이번 끝나면 네 저거 밀린거 같은데요 하데스가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살짝 놓치네 살짝 놓칩니다 살짝 그리고 많이 잡았어요 이 정도는 레이지까지 있었는데 나머지는 파랑님이 다 잡아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아이스트로 갑니다 아이스트로 웬디고도 괜찮고 괜찮은 거 많네 저쪽도 조금 놓쳤네요 거의 다 잡았는데 근데 접기는 자 초록님의 유턴트가 유턴트가 거의 다 잡았다 자 골렘 오고 이러면은 Y1 좀 샀는데요 살짝 이득 큰 이득은 아니어도 살짝 이득이네요 일단 스탑하고 아이스트로 깔아주죠 적 이몰이네 적 이몰이네 적 이몰이네 이몰 이몰 확인했고요 아이스트로 깔아주자 아이스트로 깔아주고 엔디고 엔디고 한 마리 늘려주죠 엔디고 엔디고 아이스트로 업그레이드 아이스트로 다른 거는 스파이크다머 괜찮을 거 같아요 오케이 다음에 러머먼트 하고요 트롤 트라이브헌터 이것도 가네 드라이버헌터도 거의 1D 약간 좀 도배를 많이 하는구나 스펙터도 많이 가네 봅시다 위치닥터랑 하프브리드 가고요 7라운드는 무난하게 막지 않을까 럼도 가자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일단은 저거 알렴타 8라고고 8라인 체리어 까죠 체리어 체리어 뽑아줍니다 근데 날 뚫릴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 살짝 얘 살짝만 더 잡으면 되는데 이제 잡혔고 어? 그럼 될 거 같은데요? 막을 거 같은데? 잘 막았고 이러면 어 막았다 자 샷 체리어 타나 더 가고요 위치닥터랑 하프브리드 가면 돼요 로우대는 처음에만 좋은 거 같아요 보니까 레이지럼 남겨요? 안 남긴다는 거 같아요 체리어 칸 체리어 칸 350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른거 보고 인펜트리 하나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8라운드 원거리거든요 일단은 여기 인펜트리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은 체리언 넣어주고요 워드럼을 저도 하나 가주는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워드럼 한마리 넣어주고 다음에 이거 버프 깔아줄 생각하고 이번 라운드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저쪽도 럼을 탔는데요 자 업그레이드 일단은 잡았고 잡기는 이제는 여기입니다 바로 원거리 너무 많거든요 전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녹았고 이러면 조금만 더 잡아줘라 많이 바라지도 않나 좀만 더 잡아라 조금만 더 잡아 일단은 많이 놓쳤고요 이번에 너무 당분간 탈 생각하지 맙시다 타원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랑 얘랑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로드에 하나 더 가도 좀 물어보죠 로드는 그냥 하나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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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퀼라이트 인포 12라운드가 뭐였길래 이러지? 사이렌이? 사이렌이 이번에는 패치돼서 사이렌이 세졌나보네 사이렌이 세졌나봐요 이번에 패치돼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막 사이렌 견제 안 했거든요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이렌이 되게 세졌나봐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웬디고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됐지 됐고 프로톤 업그레이드 아니면 얘네 업그레이드 두글해줘야 되나 아직 안되네요 업콜 어나머드 다음 거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겠지 일단 럼은 시구요 당분간 12라운드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아마 원딜이 좀 약해서 프로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자 웬디고 웬디고 왜 이렇게 약해졌냐 체력이 2300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체력이 많이 깎였네 골리앗도 체력이 1600밖에 안되네요 버프닛은 약간 하향을 다 먹은 듯한 느낌 뭐나 왔냐 이번에 폴라베어 하나 깔아주고요 아 이거 누구가냐 드래곤워크 디스플리 폴라베어 하나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프로톤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폴라베어가고 프로톤 업그레이드 해주죠 오케이 오케이 잘 잡네 잘 잡기 좋아 좋아 나는 다른 분들 너무 되게 열심히 타고 있네요 저도 럼 하나 탑니다 럼 하나 정도 괜찮겠지 저쪽이 좀 놓쳤네 45마리 40마리 이번 라운드에 놓친 거 보면은 약간 뭐길래 놓쳤을까요 이번 라운드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미디움 아머가 좀 많은가 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오션 그 다음에 라이더 에그셋 에그셋으로 몸을 하는 건가 저거 원래 무적이거든요 초반에 딴딴 따단 딴딴 본라베어가고 본라베어 지어줍니다 여기다가 아 마그나타워 있잖아 그럼 굳이 프로톤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는데요 아 한마리 아 다 프로톤 업그레이드 있네 한마리 제우스 해주고 싶었는데 까비 타운 업그레이드부터 합시다 타운 업그레이드부터 합시다 돈이 좀 있었으면은 이거 가도 괜찮긴 하는데 솔직히 지금 많았으면 하데스 아 얘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네 기회되면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만화쓰는 얘가 하데스밖에 없어서 그쵸 나중에 매직 업그레이드 하면은 만화쓰긴 하지만 지금 딱 하데스만 뭐 나왔냐 이거네 고블린 사이언티스트 가면 될거 같고 용 한마리 가죠 용 한마리 가고 고블린 사이언티스트 가구요 막았나? 막은거 같다 이 버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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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 고블린 사이언티스트 좋죠 주스먹이는 뮤턴트 서쪽에 한두원 세마리 놓쳤구요 일단 세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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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히 먹겠습니다 세마리 감사히 먹구요 12라운드 아마 갈거 같아요 그럼 럼 한번 일단 올려요 세마리 잡을거니까 네 재하지만 안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따단 따단 잘 잡네 프로톤이라서 잘 잡네요 생각보다 좋아 좋아 여기서 고블린 사이언티스트 가야죠 주구요 리턴트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여기 괜찮겠지 뭐 여기랑 파용 한마리 가주죠 자 11라운드니까 얘 업그레이드 해줘 오케이 모타이틴 하나 올리구요 자 고블린 사이언티스트 한마리 더 가자 모타이틴 하나 고거 먹어별 아레나 곰술이야 아레나 자 아레나 먹으면 300원인가 주기 때문에 100원인가 300원인가 막긴 먹기만 하면 좋긴 한데 먹을 수 있을지 과연 시비를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11라운드 일단은 여기는 저희가 이긴 것 같구요 오른쪽은 왼쪽은 졌습니다 오른쪽은 이겼고 왼쪽은 졌어요 자 루턴트가 쳐주고 있고 저희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반반이긴 하다 이겼다 이거 어 이겼네 자 저쪽은 얼마나 졌죠 7 5,6 7,5,6이고 간 류탱 류턴트 진짜 좋네요 공석이 좀 느린데 톡톡 치는게 아파 200원 버는구나 이기면 그럼 10일 가요 이미 늦지 않았나 10일 갈려면 10일 가세요 오케이 자 모탈 업그레이드 해주게요 저런데 10일 안감 이미 10초 남음 1일도 못 뺀데 아 이겨도 1일도 잘 못 뺀다 라고 하네요 서번트 때문에 자 일단은 인컴 보내죠 11라운드 한 마리 보냈네 자 뭐가 있는지 보자 우리팀 보내는게 일단은 얘 그 다음에 얘 보내고요 그리고 잠깐만 일단은 알리스터 보내고 워라 약간 원거리 위주로 보내는 것 같은데요 원거리 위주로 보내는 것 같아 위턴드 다시 보내고 저도 원거리 위주로 보내줄게요 발리스타 보내고요 늑배는 안 보내도 괜찮겠나 월옥 월옥을 보내네 월옥 보내고요 일단 막았죠 일단 무난하게 막았고 저는 다른 분들도 아마 무난하게 막았 거예요 막았지 이거 막았고 발리스타 자 체리어 보내고요 됐으 이번에 뭐 지어야 되냐 하프브리드 뼈용 뼈용 갈까요? 하 갈 게 딱히 근데 없는데 늦은 레이지 가죠 늦네 이번 라운드 힘들게 뻔하기 때문에 아 맞다 이거 뮤턴트 가야지 나는 자 이거 파용 업 해주고 자 뮤턴트 주스 먹여줍니다 자 레이지 480이거든요 기억하고 있고 일단은 잠깐 봐봐 업그레이드 해줬지 제우스 가고요 얘 업그레이드 얘 업그레이드부터 하자 제우스부터 제우스부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돈이 살짝 못 남네 생각보다 여기 갈 게 없어 자 저분은 레이지 못 간다고 하고요 파랑님은 두명 가죠 두명 가지 뭐 레이지 좀 늦은 레이지 간대요 뭐야 가요? 야 오레이지 오레이지 갑니다 이러면은 거의 다 다 뚫릴 거 같은데 느낌에 안 뚫리는 사람이 없을 건 안 뚫린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요 뮤턴트가 잘 버텨지면은 모르겠지만 뮤턴트로 힘들거든요 너무 많아서 지금 남은 게 뮤턴트 3마리인데 우리 파랑이 막았대 파랑이 막았다 오케이 오케이 체어 부터 하라고 하네 우린 다 뚫렸다는데요 체어 부터 합시다 히트포인트 히트포인트 올리고요 흐헤허허 그 다orp인데 거기에 저희는 wenn 유턴트가 많아 가지고 파랑님이 다 막네요 어느 정도 막아 주실 거 같고 이제는 일단 히트부터 히트 업 부터 천천히 운 니다 프러버크 히트 업 부터 하구요 히트 업 히트 UP 일단은 여기서 힐 제가 먼저 해야겠죠 일단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힐을 먼저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써주고요 글로버님이 아마 힐 알아서 할 거고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 힐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리젠업 해줘야겠다 리젠업 해줘요 리젠업 이겼다 쓰고요 필생즉사 뭔데